난 니 결혼받으라고! 정국민 투표입니다! 안 돼! 류희가 너무 아까워! 아 그럼 본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? 류희가 너무 아까워! 류희 제가! 아 근데 어떻게? 류희야 괜찮지? 너 몇 면이지? 네? 아 그럼! 하나 둘 셋! 류희야! 야 류희야! 야 류희야 굴려! 야 뭐 하는 거예요? 왜 굴려! 류희야 왜 떨어졌어? 난 액체 떨어졌어 액체! 왜 떨어졌어? 아니 형! 구슬 같아 구슬! 류희가 이 사람한테! 내가 생각했던 류희가 아닌데 지금? 아유 엄마! 너 이거 한번 해볼래?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희야 오빠 한번 해볼게 진짜 할게 바로! 하자! 야! 이! 데리고 있지! 야 우리도 해야겠다! 보다 싶다! 멍! 멍! 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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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하자!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! 그거에 도망간대! 아 형이 얘기한 게 왜 그러나?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! 유희가 느낌이 좀 달라! 공주! 마마! 공주! 마마! 야 아파와!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! 공주! 공주! 그렇지! 마마! 그렇지! 공주! 마마! 광수야! 이제 놓고 싶어! 근데 참아야 돼! 여기서 한번 놓고 싶다고! 근데 욕을 넘겨야 돼! 그렇지 그렇지! 그렇지! 유희가 넘어가고! 야 근데 느낌이 와! 이거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! 그렇지! 이거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! 그렇지! 다시 한번 해야 돼! 힘을 내야 돼! 여기 고비가 와요! 그렇지! 신발을 벗어! 그렇지! 광수야 이거 하면 사귈 수 있어! 그리고! 네? 자 자 와! 그렇지! 그리고 유희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! 오빠 언제 가요? 자 이건 느낌이 오지! 지금 와! 오빠! 그냥 그대로 입고 싶지! 자 그렇지! 광수야! 머리 다 깼다! 광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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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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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수야! 광수야! 야! 나 조금씩 갖고 있어! 광수야! 야! 야! 동작 벗겨야 돼 지금! 됐어! 됐어! 오빠! 괜찮아요? 광수야 된다! 되겠다! 광수야! 형! 되겠다! 형! 되겠다! 됐어! 형! 저렇게 딱! 여자가 딱 얹어있어야 돼! 너 지금! 잘하고 있어! 나 왔어! 나 왔어! 나 왔어! 나 왔어! 나 왔어! 나 왔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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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오지 말라고! 여긴 오지 마! 여긴 오지 마! 아! 어떡해! 여긴 오지 마! 공중왕 봤어요! 공중왕 봤어요! 공중왕 봤어요! 공중왕 봤어요! 공중왕 봤어요! 공중왕 봤어요! 너 지금 뭐 하래! 공중왕 봤어요! 공중왕 봤어요! 공중왕 봤어요! 공중왕 봤어요! 아니! 괜찮아!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!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! 자! 중국이 형은 안 나오셔! 해보세요! 형! 이번에 실패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가 여기 여기! 여기! 삽둥이 빠졌어! 어! 아! 봐봐! 동주! 엄마! 동주! 봐봐! 우와! 중국이 최고! 중국이 최고! 역시 중국이! 김부하! 다리 왼발! 왼다리 쭉 뻗어! 왼다리 길게! 잠깐만요! 왜 bun곤중왕って? 되겠다! 되겠다! 팔! 팔에다! 팔에다! 팔에 걸린다! 팔에 걸려! 팔에 걸려! 반대 빨리! 반대 빨리! 반대 빨리! 하리 하리 하리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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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떨어요? 형! 움직여요! 가요!